그럼 지금부터 구글에서 제공하는 SDK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쉽고 편리하게 Federated Identity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색 엔진에다가 Integrating, 통합하다 이런 뜻이죠 구글 Sign-in, 로그인이라는 뜻이에요 Into your web app, 즉 구글로 로그인하기 기능을 당신의 앱에 통합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라는 뜻이죠 이렇게 검색해보면 저런 제목을 갖고 있는 웹페이지로 갈 겁니다 여기에요 구글의 개발자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코딩을 하면 되는지가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Before You Begi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등록하는 과정 있죠? 그거를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부터 코드가 등장합니다 인증 과정은 어차피 표준화된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 구글에서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구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귀찮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안적인 꼼꼼함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제공하는 SDK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여기 보면 Load the Google Platform Libr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저는 헤더에다가 적당한 곳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 있는 이 정보는 이제 인증과 관련된 복잡한 처리를 대신해주는 코드가 저 안에 들어가 있고 저걸 로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pecify your apps client id 라고 해서 메타 태그에다가 우리의 client id 값을 여기다 입력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다시 여기 있는 코드를 일단 카피하세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your client id 라고 적혀있는 저기를 고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크레덴셜스 페이지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 id 값이 발급된 게 있거든요 저걸 카피하셔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 a google sign in 버튼 즉, 구글 로그인 버튼을 추가하는 코드인데요 간편하게 이것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걸 카피해서 어디다 놓을까요? 저는 웹페이지 제일 위쪽에다 놓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위쪽에 로그인과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저는 현재 로컬워스트 8000번 포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접근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구글 로그인 버튼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면은 여기 데이터 on success 하고 이렇게 적혀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건 다 약속이에요 어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즉 로그인이 끝났을 때 on sign in 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구글 자바스크립트 fdk가 호출할 것이다 라고 사용설명서에 적혀있고 저는 그 사용설명서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코드를 카피해서 적당한 곳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삽입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sign in 버튼을 클릭하면 새 창이 뜨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시간을 보내시면 보시는 것처럼 signed in 이라고 하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전에 봤던 코드 다시 보면은 여기 이렇게 on sign in 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호출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 콘솔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 콘솔을 열어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같이 보죠 id 값 무슨 id 값이냐면 구글 안에서 이 사용자의 id 값 이 사용자의 이름 이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 이 사용자의 이메일까지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서버 쪽 시스템이라면 여기 있는 이 id 값을 그 사용자의 id라고 간주해서 그 id를 매개로 해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거죠 즉 저 id로 누가 글을 썼다면 그 글에 대해서는 저 id를 가진 사람만 수정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손쉽게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기능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와 같은 구글과 같은 리소스 서버에 있는 이런 정보에 API를 통해서 액세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